이번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경제 외교 의미를 제가 순방 전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첨단기술동맹의 강화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첨단기술동맹은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프렌드쇼어링을 통한 공급망 동맹입니다 첨단기술은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핵심적인 원천이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기술동맹은 이러한 전략자산을 양국이 함께 개발하고 활용하고 함께 지키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천기술과 설계 강국이며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 강국이므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정부 간 또는 민간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방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급망 동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정부 간에는 반도체 공급망,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민간 간 공급망 협력의 예로서는 삼성 SDI와 GM, SK온과 현대차와 같이 미국 내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북미 지역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우리가 확인되었듯이 이미 양국 기업들은 첨단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계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동맹의 두 번째 측면은 첨단과학기술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입니다 가치동맹이므로 미래로 가는 동맹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양자, 우주 등 게임 체인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공동 설계자임을 확인하고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과학기술동맹에는 게임 체인저 기술과 표준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또 투자를 촉진하며 인력을 교류하고 국제적 차원의 룰 세팅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방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 NSC 간의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대화를 신설을 했으며 한미우주협력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양자과학기술협력공동성명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양자과학기술 다자협의체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별 인력교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첨단기술동맹의 강화의 첫 번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이 두 가지를 이번 순방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일즈 외교입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 코닝 등 8개 첨단 기업으로부터 총 59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술 종주국인 미국으로부터 두 건의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D&D 파마텍이 미국의 매트세라 사와 최대 5,500억 원 규모의 당뇨, 비만경구형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늘 대웅제약은 오디텀 바이오사와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순방에 12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50건의 MOE를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아직은 순방이 안 끝났기 때문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23건, 첨단 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컨텐츠 1건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MOE의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서 R&D는 물론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는 청정에너지, 수소 등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SMR 관련 미국의 주요 3사인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과 모두 MOE를 체결하여 한미 양국의 기업이 SMR의 사업화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일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비통성